헌법 37조 헌법 37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37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같이 볼게요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7조 이런 우리 앞에서도 막 계속 봤었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했지만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전체 조문을 통 털어서 가장 중요한 조문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저는 37조 2항을 꼽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까 제가 보호 영역을 확정하고 그래서 보, 제, 침, 구 제한에 들어갈 때 이게 침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제한의 기준과 관련돼서 목, 평, 방, 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목적은 기본권은 제한에 들어갈 때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목적, 그 다음에 형식은 법률로서 근데 법률로서는 꼭 법률로서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형식은 법률로서 방법은 과임금지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 요게 과임금지 원칙에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돼서는 본질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 침해에서는 안 된다 37조 2항이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목, 평, 방, 내 요거를 다 들어있는 경우에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하면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실정법에 실정법인 헌법에 수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성남인 교수님 교과서의 체계로 제가 한번 구성해봤어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 인정한 게 어떻게 인정하냐면 행복추구권에 포함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를 한다든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다든지 신체의 자유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적자치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휴식권, 문화행유권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행복추구권, 왜냐면 행복추구권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 그래서 그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써 이런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해서 인격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신체의 불훼손권도 신체의 자유에 근거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기본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평화적 생존권이 종례에는 인정하다가 2009년 판례에서 이제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아까 본 육아휴직 신청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했지만 기본권으로 인정할 때 딱 그 그 뭐야 인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새롭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 내용 특히 보호 영역이 비교적 명확해서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 하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화적 생존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 보기 어려워서 헌법상 보정된 기본권이나 볼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요 판례는 이 교재를 가지신 분은 31페이지에 이 평화적 생존권과 관련된 판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한 그 요건들을 한번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헌법 37조 2항 성격과 관련돼서는 수권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수권 규범이면서 동시에 한계 규범이다 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에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수권 규범이지만 이런 게 아니면 제한해서 안 된다는 그래서 한계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같이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30조 2항 연역과 관련돼서 국가 안전보장은 유신헌법 자꾸 제가 유신헌법이라는 이름을 비판하는 게 제한하는데 이렇게 국가 안전보장 이런 걸 제한과 관련된 이런 것들 계속 집어넣었기 때문에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돼서는 아까 그랬죠 목적상의 한계와 안전보장 질서에서 공공물리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이 가능하고 그래서 목 형 방 네 이렇게 두 문자 따서 기억하신 다음에 아까 목적상의 한계 봤고 형식상의 한계는 법률 유머 법률에 근거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정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자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제성의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근거하기만 하면 되니까 네 방법상의 한계는 과잉금지 원칙이죠. 과잉금지 원칙은 목, 수, 침, 법으로 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관식 시험에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은 항상 물으니까 그래서 방법상의 한계는 이제 과잉금지 원칙인데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는 정당한 목적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이 인정되죠.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은 거의 인정돼요. 왜 수단의 적합성은 거의 인정되냐면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기만 하면 되는데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최적, 최상의 수단일 필요는 없어요. 목적 달성 부분적으로 촉진시킨다 해도 충족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거의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성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선택된 수단이 명백하게 부족한 경우에 하나의 위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이제 수단의 적합성은 뭐냐면 비슷한 효과를 지은 여러 수단들 중에서 기본권을 최소로 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경우 위헌이 되는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합 여부는 수단의 적합성이고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 중에서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 그러니까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평가해서 시험에 잘 추천되어야 되는가. 임의적 규정으로 또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일체 배제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법의 목적의 규정성은 달성하려는 공의 침해의 사익을 비교형량에서 아까 침해의 최소성 요건까지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나 과하다면 여기서 비교형량에서 이걸 통과할 수가 없겠죠. 침해되는 사익이 워낙 심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과잉금지원칙 실제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게 가장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단계 단계별로 침해의 최소성까지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익이 침해가 너무 한다면 과잉금지원칙 위배된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상의 한계는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아까 봤었죠. 그래서 침해로 말면 아마 당의 자위나 권리가 유명무실할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하는데 그럼 선생님 본질적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본질적 내용과 관련돼서 절대설하고 상대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설 어떤 부분에서는 상대설을 취한다고 해서 이제 절충설의 견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그 절충설로 이렇게 평석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절대설은 뭐냐면 이 본질적 내용이라는 게 정의해져요. 딱 그 핵이 되는 어떤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의 본질 내용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요소로써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정적이고 어떤 경우에도 이 영역은 훼손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상대설은 본질적 내용과 범위는 기본권들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아서 본질적 내용이 침해인지 여부는 비례 원칙 등이 적용으로 그때그때마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헌법재판소의 입장 같은 경우 절대설을 따른 경우도 있고 상대설을 따른 경우도 있어요. 특히 사형제도와 관련돼서는 상대선을 따랐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럼 절대설 예를 들어 토지재산권 같은 경우에 본질적 내용이 뭔가를 판례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토지재산권이 핵이 되는 실질적 내용에서 근본조사를 뜻하는데 그게 뭐냐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라고 경우를 하는 것은 그 침해로써 잘 보세요.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예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 사유재산 그러니까 재산권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용수익처분과 관련된 거죠. 예를 들어 처분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형예화돼서 그 본질 내용의 침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요게 절대설에 따른 거고 상대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딱 치면 그냥 그냥 끝나야 돼요. 교수형을 취하든 간에 뭐 그 통사령을 취하든 간에 일단 그 생명권은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설에 따를 경우엔 그 사형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형제도가 헌법에 그 간접적으로나면 사형제도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사형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가 상대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의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설에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37조 2항 나서서에 위반되는 것을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절대설을 따른 경우도 있지만 사형과 관련된 상대설을 따랐기 때문에 이거를 절충설이라고 평석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자 이렇게 헌법 37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